안녕하세요. 거저씨와 리스닝업입니다. 오늘 들어보실 기사는요. 삼성페이하고 네이버페이하고 팀업 한 팀이 됐다랍니다. 팀을 이뤘어요. 왜? To counter Apple Pay. Apple Pay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두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가 팀, 한 팀이 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기사를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무엇을 중점으로 들어보셔야 되냐 하면 삼성페이가 네이버페이와 전략적 제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들어보시면서 전략적 제휴는 영어로 뭐라 그러나 그리고 전략적 제휴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삼성 휴대폰이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 삼성 휴대폰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그리고 애플 휴대폰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또 몇 퍼센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장 점유율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삼성페이가 네이버페이와 전략적 제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페이와 전략 삼성페이와 전략 삼성페이와 전략 삼성페이와 전략적 제휴를 그러면 저와 함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아까 말했듯이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가 팀업했습니다. To counter Apple Pay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 애플페이가 업커밍 런치 인 코리아 한국에서 이제 막 업커밍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가 form the strategic partnership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맡게 됐어요. 왜? 자 여기 답 나옵니다. 왜? to solidify their dominance in the nation's mobile payment market. 모바일 페이먼트 마켓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domina 지배력을 solidify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제휴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삼성페이가 오프라인 모바일 페이먼트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네이버페이라는 것은 온라인 페이먼트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삼성페이가 오프라인 모바일 페이먼트 시스템이라면 네이버페이라는 것은 온라인 페이먼트 서비스 프로바이더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스위치해서 다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애플페이가 이제 랜딩하게 되면은 이렇게 셀폰 마켓 쉐어에 아주 그냥 significant change가 있을 수밖에 없죠. 국내 폰 시장 점유율에 significant change,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답. 삼성 스마트폰 account for 얼마를 차지하고 있냐면요. 삼성 스마트폰은요. 58.38% of the local market. 53.38%를 점유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그렇고요. 애플의 같은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요. 34%를 take up,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애플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등장이 우리의 그 기술 대기업에 피해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기술 거대 기업을 뭐라 그러는지 혹시 그 단어 아세요? 테크 자이언트라는 말도 있고요. 비히머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다 거대 기업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테크 자이언트는 기술 거대 기업이고요. 비히머스도 아주 상당히 큰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제 거대 기업과 삼성이 제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답이 뭐냐면요. 이렇게 삼성페이가 이렇게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했습니다. 삼성페이가 이번에 이런 네이버페이와 콜라보레이션 협력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 삼성페이 같은 경우 금융회사, 파이낸셜 펌과는 처음으로 협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페이 같은 경우 다른 그런 어떤 계열사가 있지만 이렇게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단어 한번 저와 함께 보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어디에 직면해서라고 할 때 인 더 페이스 오브 그죠? 페이스 인 더 페이스 오브 직면할 때 면이 얼굴이잖아요. 그죠? 다가오는 할 때 업커밍 업커밍 형성하다 폼 폼 강화하다 그죠? 딱딱하게 만들다 강화하다 견고히하다 솔리디파이 그죠? 솔리디파이 우세 지배력 지배력 더미넌스 그죠? 더미넌스 양자간에 서로 서로 간에 바이레트럴 그죠? 바이레트럴 바이 그럼 둘이잖아요. 그 반대로 컨버스리 그죠? 컨버스리 거래 트랜섹션 거래 트랜섹션 제휴 연계된 제휴를 맺은 어필리에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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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 랜딩이죠? 랜딩 어느 부분을 삼십 몇 프로 차지하다 라고 할 때 어카운트 포라고 합니다. 같은 뜻으로 차지하다 라고 할 때 테이크업 어카운트 포나 테이크업이나 어떤 비율을 차지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완화하다 미트게이트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충격을 완화하다 미트게이트 유지하다 리테인 리테인 자 거대기업 아까 뭐였죠? 비히머스라고 합니다. 비히머스 협력 이런 건 많이 아시죠? 콜라보레이션 이라고 하죠? 콜라보레이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National News Samsung Pay and NaverPay team up to counter Apple Pay In the face of Apple Pay's upcoming launch in Korea Samsung Pay and NaverPay have formed a strategic partnership to solidify their dominance in the nation's mobile payment market. Domestically Samsung Pay provides the largest offline mobile payment service while NaverPay is the leading online payment service provider. The bilateral partnership will allow 31.5 million NaverPay users to make payments with their cell phones at stores that use magnetic secure transmission MST technology. Conversely Samsung Pay users may make transactions in over 550,000 NaverPay affiliated online stores. Apple Pay's landing could lead to a significant change in the local cell phone market share. Currently Samsung smartphones account for 58.38% of the local market while Apple takes up around 34%. As Samsung has shown clear signs of losing some of its market shares the arrival of Apple's mobile payment service will likely hurt the Korean tech giant. In order to mitigate the damage and retain loyal customers Samsung Pay immediately formed a partnership with the online payment behemoth. The collaboration marks Samsung Pay's first partnership with a financial firm besides its affiliates. 자, 내용이 좀 들어오시나요? 이렇게 네이버 페이와 삼성페이가 전략적 제휴를 한 이유는 그죠?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는 온라인 페이먼트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삼성페이는 오프라인 페이먼트 시스템입니다. 서로 그래서 제휴를 했습니다. 삼성 휴마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58.38% 였고요. 애플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우리나라 34% 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페이와 네이버 페이가 서로 협력한 것은 금융회사와는 삼성페이가 처음으로 한 제휴라고 합니다. 아,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 지금 목이 너무너무 너무 아프거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기사로 듣기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안녕 고마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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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감사합니다.